고추냉이 마늘 양파 계란 소금 불닭 소금 소금 설탕 트레이버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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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과 모짜렐라 토마토 버터 양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좋아하는 닭발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맵게 준비되어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배고프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는 참치를 뺀 마요김 주먹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BPL인데요. 이거는 모닝 화이트라고 숙취해소 음료인데 특이하게 술이랑 섞어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첫잔은 모닝 화이트 단독으로 먹어볼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닝 화이팅! 짠! 그냥 자몽맛 달달한 음료수 같아요. 높은 곳이 나도 넣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뜨거울 거ührt 저는 모닝 화이팅을 해먹었어요. стрельб 아래에 너무cht 진짜 딱 적절하게 삼켰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치가 없어도 간이 딱 맞으니까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완전 마요네즈 마요네즈 제가 이런 닭발이랑 돼지부속이나 소흡부속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동네에서 소소하게 배달전문점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야채곱창볶음을 팔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싶어서 먹질도 배우고 가게정리도 하고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소스랑 간장 이렇게 먹으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거 먹으려고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오늘 진짜 잘됐다 이걸 팔아야되는데 치즈볼 면 Aires 표기맛 소금 같이 맛있네요 물은лан 오늘은 밸런스가 좀 안맞네요 이게 너무 적고 이게 좀 많아요 잘 먹었습니다 닭발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